전년 EAC에는 선거관제 출시의 앞쪽으로 남궁 유수 앞쪽에 안진보가 막아서 올 수 있습니다 오레오 농구에서는 좋은 농성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김남광 방패스 미루조스피랑 안진보 골밑에서 골밑 쪽으로 다시 한번 빼 정도요 미드나 EAC에서 자기들보다 덩치가 좀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파울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남궁 유수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남권 정확합니다 김남권 김남권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을지요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을지요 한순환 공격극점 성공하면서 20인에 13 DSV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찍 끝내고 싶은 DSV인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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